벌써 지나가버린 스물몇 장의 페이지 내 삶이 책이라면 난 지금 어디쯤일지 바람에 넘어가듯 순식간일 테니까 잠깐은 쉬어가 두 눈을 감아 그대로 거기 멈춰 이게 만약 소설이라면 아직 오지 않았겠지 클라이맥스 이야기 속의 주인공 엔딩을 모른 채로 드는 에브리데이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 있을까 싶어는 말야 이런 대사를 뱉으면서도 말투와 표정은 그렇지 않아 갈수록 겁이 늘어가 조금만 이래도 확신이 들지 않아 이걸 궁금해 하긴 해 난 내 스토리의 값은 얼마일까 벌써 지나가버린 스물몇 장의 페이지 내 삶이 책이라면 난 지금 어디쯤일지 바람에 넘어가듯 순식간일 테니까 잠깐은 쉬어가 두 눈을 감아 그대로 거기 멈춰 그대로 거기 멈춰줘 그대로 거기 멈춰줘 당연히 다 어렵지 사람이니까 후회도 많겠지 oh we can we run on time 때론 서툴겠지 처음이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페이지니까 원치 않아도 time flies yeah 허락되지 않아 hide out yeah 아직 어려 부딪혀도 돼 지나고 나면 이 순간도 추억이 돼 실수할 수도 있어 모든 게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보는 거야 또 넘어질 때마다 생기는 상처는 널 강하게 만들 거야 또 벌써 지나가버린 스물몇 장의 페이지 내 삶이 책이라면 난 지금 어디쯤일지 바람에 넘어가듯 순식간일 테니까 잠깐은 쉬어가 두 눈을 감아 yeah 그대로 거기 멈춰 그대로 거기 멈춰 그대로 거기 멈춰줘 그대로 거기 멈춰줘 o o 아멘